Q. 강아지의 장합 하나, 둘, 셋, 안녕하세요. Q. 강아지의 챌린지를 보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팬분들이 어떻게 보내 주셨는지 첫 번째, 아우 강아지 너무 귀엽지? 귀엽다. 누가 뭐해? 나는 강아지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지. 뭐하나 아 이거 어떠세요? 이건 좀 창의력이 강하지로 없게 다음 영상 신호 좀 기다리면서 용기가 어 이건 제대로 춤추 아 마지막 거 하셨구나 잘하셨는데? 스텝 나올 줄 알았는데 스텝이 나왔어요 아 스텝이 나왔어요 잘하셨는데 나쁘지 않은 커버였던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결혼식장 아니야? 장애인 소중력 결혼식장 뭐야 이거 너무 소중한데? 아 근데 이번에 얘기해 주면 될게 결혼식장에서 지금 우리를 홍보해 주려고 좀 우리의 대단한 엔젤이신데 감사합니다 연주 아 집에서 엄마한테 혼낼까봐 옆에 친구 하기 싫었던 것 같은데 네 그저 옆에 친구 하기 싫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바로 도망치네 혼자 있어서 소심하게 PC방에서 PC방에서 그러니까 23이면 PC방에서 23번 자리에서 진짜야 이거 너무 소심한데? 정말 소심해 이게 다 나쁘고 이거 아 게임 안하고? 이거 뭐야? 그 범위가 약간 이렇게서만 이렇게 화면에서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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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이거 교실 일단 이 자회가 어 나는 왜 학교 다닐 때 이런거 항상 해지는 장을 그렇게 했지 너무 신기하다 여 여호인가 봐 여좋 고3 자 고3인걸 아예? 모델도 되게 인강 뭐야? 지금 컨셉이야 컨셉 아이고 야 왜 부끄러운 뮤직비디오 씨를까? 네! 귀엽네 보이블러 스트레스 귀여워 좋지 오늘 잘 췄어요 응 이랬네 잘 되게 많이 빠지겠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팀 땡으로 또 멋진 무대와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저희는 더 보다가 갈게요.